자 오늘 구원의 절기 열다섯번째 성육신의 절기 다섯번째입니다. 노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성골로 가서 유대한 동네에 이르며 사가리아의 집에 들어가 엘리세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세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세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일 때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염지 되니까 불안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으미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순이가 큰일을 내게 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극율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루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붙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좀 이스라엘을 도우사 궁일이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주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지난주에 계속 이렇게 시리즈로 연결되어 있고 누가 보면 1장에 성육신의 절기에 굉장히 중요한 건 누가 보면 1장입니다 누가 보면 1장이 80절까지 있는데 계속 그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돼서 은혜 위에 은혜를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 자체가 은혜가 머물러 있는 그 위에 은혜가 더 머물러서 은혜의 연결고리가 연결이 되어서 더 큰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속사람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잉퇴되어서 착상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이제 내 안에 그리스의 형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그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은혜 위에 은혜로다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성육신의 절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이 말씀이 1년을 계속 갑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은혜 위에 은혜가 덧입혀져서 그것이 나에게 나타나는 말씀이 내 안에 나타나는 숙제의 삶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모델이 되는 것은 마리아와 우리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실제적인 샘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우리 39절을 보면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라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무난하니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뭔가 급박하게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빨리 산골로 가서 이런 것들이죠 왜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찾아갔을까요? 그리고 여기에는 없지만 제가 궁금증이 산골은 또 어딜까? 그러니까 지금 사가라와 엘리사벳이 있는 집이죠 그리고 이것은 어딜까요? 세례 요한의 탄생한 출생지겠죠 제가 좀 조사해 보니까 그것은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4km 정도 가면 엔케림이라는 포도원의 셀미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곳에 세례 요한이 탄생한 곳이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거의 확정적인 것 같아요 제가 이스라엘의 안식년으로 잠깐 있을 동안에 길을 잘못 들어서 이스라엘이 러시아화 때 출퇴근 시간대는 길이 엄청 밀립니다 그 시간대가 되면 그 길을 피해서 가는 게 지혜로운데 며칠 있다 보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네비게이션을 따로 찾아보니까 이렇게 따로 길을 인도하더라고요 여기 좋다, 새끼리다 그리고 갔는데 새끼리긴 새끼리였는데 산 꼭대기로 올라갔다가 그래서 저 뒤로 해서 저희 숙소로 딱 들어가는 길이었는데 그랬는데 지금 돌이켜보면서 어? 거기가 엔케림이었어, 지역이요 길이 막 산 꼭대기로 갔다가 산 밑으로 갔다가 막 진짜 낭떠러지는데 가다가 숲이 굉장히 웅창한 그 지역을 훅 지나가는데 야, 예루살렘에도 이렇게 숲이 웅창한 데가 있구나 그리고 제가 이제 엔케림이라는 단어 익숙하신 분이 익숙하죠 동산교회 수양간 이름이 엔케림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런가 보다 이러고 했었는데 바로 거기에 세월의 요한의 출생지라고 얘기하는 기념 교회도 있고 또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한 거기에 기념 교회도 있고 굉장히 유명한 실제 성지에 해당되는 곳이죠 자, 이때에 이때가 언젤까 이때, 우리 지난주에 읽었지만 또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 앞에 35부터 37조까지 읽어볼까요? 천서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니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베었느니라 원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걸 다시 잠깐 자꾸 기억을 대세에 끌어와야 됩니다 마리아가 천사장 가브렐이 와서 이야기할 때 그 말씀을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이게 지금 이사에 있는 말씀 천하가 임타의 아들을 낳으리니 임만울이라는 이 말씀 그리고 그들이 400년 동안 계속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 강구하면서 하나님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고 또 마리아가 세 살 때부터 나시린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들어가 끊임없이 성경을 읽고 외우고 그 성전에서 성전 기도를 하고 있었던 그 마리아에게 이 가브렐 천사장이 했던 그 말씀이 이제 말씀과 자기 현장이 딱 클릭이 된 거죠 연결이 된 거예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랬을 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너를 더 풀이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한 사인을 준 거예요 36절에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원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아예 소문이 나 있었다 나이가 많지만 아이를 갖지 못해 이제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이미 알려진 그 사람 그 친족 엘리사벳도 이미 임신한 지 6개월이나 되었다 대저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을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을 들은 그때에 여러분도 똑같이 마리아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어요 지금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천사장이 와서 하나의 사인처럼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의 친척 중에 한 분 아이를 전혀 가질 수 없는 이미 그렇게 알려진 사람이 임신한 지 6개월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당장 가봐야죠 당장 가봐야죠 이때 엘리아가 일어나 빨리 시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그 사가리아의 집과 엘리사벳에게 찾아갔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 엘리사벳 또 마리아 그 다음에 세례요한 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초대교회의 전통 중에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우리나라 성경에 빠져있고 원래 성경에 빠져있지만 그들에게는 다 그냥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느끼고 읽었다라는 거죠 마태공 10장 38절인데 가로 안에 있는 것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다 내가 마시는 잔을 동정녀 마리아처럼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은 세례를 세례요한처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원어와 원어성경에는 가로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다 금방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서 읽는 것에 익숙해 있다고 합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이건 무슨 얘기인지 아죠 야구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치맛바람을 일으킬 때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내가 주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마실 수 있습니다 이 잔이 뭔지 아냐 그러면서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 잔이 뭐냐면 우리는 고난의 잔, 십자가 여러 가지로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이 딱 그들이 알 수 있고 금방 이해되는 건 동정녀 마리아가 경험했던 그가 고난 가운데 있었던 그 마리아의 고난의 잔인 거죠 우리는 마리아에 대한 편견이 많지만 그 편견을 다 제껴놓고 다 벗겨놓고 본다 할 줄 해도 마리아가 살고 있었을 그 당시 자체의 그 삶은 그렇게 보편적이거나 편안하지가 않은 거죠 또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면 내가 받는 세례 그 당시에 이 세례의 개념이 익숙하지 않았지만 세례 요한이 받았던 것 세례 요한이 준 것도 있지만 그가 나중에 어떻게 죽죠? 목이 잘라서 죽게 되어지는 이와 같은 것까지도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묻는다는 그럼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누구죠? 처음에 구원의 절개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처음 할 때 세례 요한의 제사장의 새로운 사역에 대해서 말씀 나눴던 거 기억나시나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누구였어요? 그는 직업이 뭐죠? 제사장 그래서 그의 아들 요한도 제사장인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사실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그러면서 구약의 제사장과 이 구약의 제사장인 그가 신약의 새로운 제사장의 사역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연결하는 중요한 인물이 되는 거죠 사실 예수님에게 메시지가 집중되는 게 보편적이지만 이 세례 요한을 낳게 되어지는 엘리사벳을 통화해서 일어나는 이 놀라운 기적도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사실 이 마리아가 가서 뭘 봤을까요? 전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이 나이가 많으신 나의 친족이 아이를 가졌다는 걸 보면서 뭘 봤을까요? 하나님의 경륜 이건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십니다 나에게도 미쳐지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그가 이해하고 아멘 주의 종의원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라고 고백했지만 이와 비슷한 하나님의 경륜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실제로 나타냈던 마리아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샘플 누구였어요? 엘리사벳이라는 그가 가서 임신을 했을까 못했을까 이거보다 그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마리아가 성경을 많이 읽고 초대교회의 전통들을 많이 알았기 때문에 결국 제 느낌으로는 우리도 이제 조금만 성경을 보고 하면 알 수 있잖아요 메시아가 오기 전에 누가 와야 된다고요? 엘리아가 와야 된다고요 그 엘리아는 결국 누굴 통해서 나타난 거였어요? 세례요한 마리아가 그 순간에도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 풀어지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경륜이 확신하구나 확실하구나 맞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우리에게 왜 이런 모범들을 보여줬을까 왜 이런 샘플들을 보여줬을까 대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 말씀 봅시다 시작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가 운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시오 이런 얘기 참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받을까요? 영광이 무슨 공처럼 이렇게 영광을 받으세요 하면 탁 하나님을 받으셔서 응 받았다 이렇게 될까요? 영광을 받으신다는 게 과연 뭘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디 가운데서 영광을 받아요? 너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12절에도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지만 어디에서 영광을 받아요? 믿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서 받는다는 얘기는 뭘까요? 그 앞에 봅니까? 가로 보면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대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 복음이 대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그 말씀이 임하였고 그들이 그 말씀을 받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그 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는 실제를 살았고 그래서 그들은 목숨을 내어놓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성도 안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되는 거죠 이건 너무 놀라운 것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계속 1대1 가르침과 전수라는 1대1 만남을 하다 보면 이게 우리 안에 갖는 큰 기쁨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말씀, 기도를 알려줬는데 본인이 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 이걸 본인이 믿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줘서 그 사람이 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그를 보는 기쁨 이해되셨어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뭔가 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자녀들이 내가 알려준 걸로 제대로 살아내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일들은 엘리사벳 마리아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속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죠 저희가 계속 지금 약간 여러분도 그렇지만 저도 그렇거든요 정진없이 지금 가잖아요 지금까지 은혜 주신 것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 위에 은혜를 더 부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또 이게 왜 은혜입니까? 그리고 막 가고 하면서 헉헉거리면서 가는데 또 은혜 위에 은혜를 더 부으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어쨌든 헉헉거리면서 안 가는 게 아니라 헉헉거리면서 가는 게 중요한 거죠 대부분은 반응을 안 하거나 이젠 고만고만, 이젠 안 할래요 라고 하는데 일단은 우리는 주님 오시는 순간까지 가봅시다 이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특별한 것들을 계속 붓기를 원하세요 은혜 위에 은혜를 더 붓기를 원하세요 가만히 보면 성경에 이런 예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교회사에서도 많이 있어요 윌리안 캐리 같은 현대 성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인도에 가서 성교를 하는 그 전에는 현대 성교의 개념이 대부분 교단에서 하거나 그 안에서만 머물렀지 소위 말하는 교단을 넘어서 가는 성교가 없어요 그거를 깨고 일반 성도가 성교를 나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윌리안 캐리였거든요 그런데 윌리안 캐리가 인도 가자마자 그가 가져갔던 인쇄술, 인쇄하는 기계며 심지어는 자기 아내와 아들 자녀들까지 죽고 그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그는 뭐라고 불리냐면 지금 인도의 아버지라고 불리고 현대 성교의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는 말하기를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랬는데 그는 인도의 아버지고 현대 성교의 아버지 뭘까요?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 가운데 하나님은 엄청난 일을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아무도 못하게 오히려 교단이, 교계가 막고 있는데 그거를 뛰어넘어서 갔더니 너무 고생스러워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이 뛰어넘음으로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이 뛰어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인도의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복음을 전했던 토마스 성교사도 마찬가지죠 저는 그게 그렇게 연결되는지 몰랐어요 대동강변에서 목이 잘라져서 죽었던 우리 그 목 뵈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망난이라고 그래요? 목을 자르는 사람 있잖아요 참수하는 건데 자르는 그 사람을 망난이라고 그래요? 크게 얘기해 보세요 백정 백정 소잠 사람이요? 망난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소 잡는 사람 백정도 그랬지만 소 잡는 사람도 인간 취급을 안 했어요 우리나라도 그런데 이 사람의 목을 치는 사람은 특히 인간 취급을 안 하는 그 순간에 서양 귀신이 왔다고 해서 그의 귀신을 그 머리를 치는 일이 바로 우리가 한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저는 토마스 성교사라는 걸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가 복음 전했던 일이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인 거예요 그 토마스 성교사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그는 죽으면서 그의 품에 있는 성경을 그 글도 모르는 사람에게 주었지만 이것이 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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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오늘 한국 교계에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이 퍼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토마스 성교사를 한국 개신교 성교의 첫 번째 성교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는 와서 한 일이 없어요 그는 와서 목이 잘라져서 죽은 것밖에 없어요 그는 나는 한 게 없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경련은 하나님의 경련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 피값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의 씨앗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왜 우리에게 모범을 모델을 주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지금도 일하는 패턴들이 같은 거죠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심겨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이런 예를 많이 들다 보니까 별의별 예가 많이 생각합니다 제가 제일 웃으면서 얘기하는 게 김연아 선수입니다 가끔 얘기했지만 외부 가면 얘기 많이 하는데 김연아 선수 우리는 김연아는 대단하다고 얘기하면서 되게 좋아하죠 그런데 여러분도 느끼고 저도 느끼겠지만 저희 어렸을 때 동계올림픽 아예 구경도 못했고 TV에 가끔 나올 때 보면 동양인은 아예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동양인은 왜 안 되냐? 허리가 길고 다리가 짧아서 이 체형이 짧아서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해봤자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인형 같은 러시아 아가씨들이 다리 쫙쫙 하면서 하면 제가 러시아 가봤더니 진짜 아이들이 유모차 할 때 발을 이렇게 놓고 발을 묶어요 어렸을 때 한 2년 동안인가 완전 쫙 펴지도록 유모차에 가서 그거를 끌고 오는데요 스키 같은 한나의 날개에다 끌고 와요 유모차에 그래서 균형은 어떻게 잡은 거예요? 애가 잡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키우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는 이게 불가능이라는 거예요 동양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누가 깼어요? 김여우가 깬 거예요 일본이 배 아파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일본은 그쪽으로 엄청나게 발전해서 아이슬링크가 일본 전력에 백몇 개나 되고 대부분 선수들이 연습하고 선수들이 연습 안 하는 시간에 일반인이 가서 스케이트 타면서 놀고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나라는 아이슬링크장이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연습하려면 일반 사람들이 다 돈 내고 타고 끝난 다음에 밤 11시나 12시 돼야 그때 선수들이 와서 연습할 수 있다는 거죠 환경으로 볼 때 전혀 아닌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일본의 선수는 국가가 키운 거야 우리나라는 국가가 키운 게 아니라 김연아 혼자 하나 다 가서 그 고생하면서 그런데 한 사람이 딱 깨고 넘어오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김연아 키즈가 그걸 본 다른 허리 길고 다리 짧은 애로도 도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도전하는 박태한 선수도 그렇고요 옛날 수영 그러면 다 서양이죠 다 손이 길고 체격이 우리나라는 체격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런 벽을 뚫고 넘어가니까 그 밑에 키즈들이 보고 그냥 할 수 있어 이러면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연결되어진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은혜가 떨어질까 봐 그런데 좀 리얼리티 있게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냐 본래 임신하지 못하였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여섯 달이나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이라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만났어요 이 만남 그런데 이때 이 마리아는 임신을 하고 있는 상태일까요? 안 하는 상태일까요? 그 다음을 보니까 만나는 그 순간 서로 기뻐하죠 그러니까 벌써 임신이 되어진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임신 초기죠 그러면 이게 여행이 여행 간다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만났어요 은혜 떨어질까 봐 얘기하기 좀 그런데 한 사람은 누구예요? 애를 못 갖는다는 할머니 수준의 사람인데 임신한 지 6개월 됐어요 잃은 여인과 한 사람은 결혼을 안 했는데 아기를 갖게 되어진 여인이 만났어요 이게 우리나라 연속 같은 데서 둘이 얘기하면 무슨 얘기를 할까요? 혀를 차면서 어쩌자 그렇게 됐니? 이러면서 거의 이 분위기로 갈 수 있는 이게 정말 어이가 없는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의 두 만남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정상적인 여인의 임신에서 만난 그런 만남에서 야 축하한가? 너희 임신했구나 이런 만남이 아니고 여기도 어? 이게 어찌 된 일이야? 여기는 어? 이거 이거 웬일이야? 이런 두 여인이 만나는 그런 만남이 된 거예요 천사가 대답하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마리아에게 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그냥 엘리사벳의 입장으로 볼 때도 그렇고 마리아의 입장에서 볼 때도 아휴 이런 일을 나에게 행하지 마십시오 얼마든지 그래도 별로 이상하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러나 둘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고 하나님 그 뜻을 나를 통하여 나타나기 원하신다면 임하십시오 내가 갖고 있는 상식을 뛰어넘어서 주님이 일하신다면 행하십시오라고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며 마리아가 복중에서 뛰어넘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이 둘의 신적인 오늘 제목이 그거잖아요 신적인 만남 이건 보통 만남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는 두 여인을 통해서 서로 그것들을 확인하며 그 일을 진행해 나가는 엄청난 만남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 안에 이 만남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돼요 그 이유 중 하나는 그 앞에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방문함을 들으며 아기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그건 6개월 동안 됐어요 남자들은 6개월이면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배 안에서 임신한 안에서 아이가 뛰노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건 그냥 발길질하는 그 정도를 훨씬 뛰어넘는 특별한 경험인 것인 거죠 그리고 엘리사벳이 그 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엘리사벳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42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큰 소리로 불러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더라 어찌 보면 제가 보기에는 마리아가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마리아는 이제 막 인신돼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있는지 없는지 그 당시에 뭘 테스트해서 알 수 있는 상황도 아닐 텐데 그런데 엘리사벳이 자기 배 안에서 자기 배에 복 중에 있는 아이가 거의 춤추듯이 뛰노는 걸 보고 성령의 충만함에서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경륜에 어떠한 것인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리아를 향해서 큰 소리로 불러이르되 보통 얘기가 아니라 이건 너무 큰 소리로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가 아이도 복이 있더라 이거는 사람의 지혜로 깨달은 것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계획하심을 그들이 이해하고 이 사인을 통해서 이게 뭔지를 알기 시작한 거예요 여자 중에 내게 복이 있다 그리고 내 태중의 아이도 태중의 아이가 지금 한 달이 됐겠어요 한 달도 안 됐는 알아볼 수도 없는 상황인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 라고 성령의 충만하여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노가공 1장 15재를 보면 세례요한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미 뒷부분에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세례요한이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게 과연 모의에 근거한 것일까 아니 모태에서 성령이 충만한 건 뭘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초대교회의 전성에 의하면 이 사건 자체가 그냥 특이한 사건이 있었나 보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개입하셨던 수많은 단어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할 때 그 동방 박사 헤로스를 찾아갔다가 네가 그 왕을 발견하거든 나에게 알려달라고 그러는데 그냥 가잖아요 그래서 헤로시 어떻게 하죠? 마태우미 2장 16절이에요 시작 예 헤로시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시비 놓아여 사람들을 보내어 베들레엠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사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지금 지형을 좀 아시면 이게 금방 해야 돼요 아까 예루살렘이 있고 그 서쪽으로 서쪽이 이제 이쪽은 지중해거든요 서쪽으로 베들레엠이 있어요 한 10km 정도 떨어졌을까? 아까 앵케림은 얼마나 떨어졌다고요? 4km 그러면 베들레엠 주변의 지경에 있는 두 살 아이의 남자애를 다 죽여라 이때 세례요한이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몇 살쯤 됐을까요? 세례요한은 그렇죠? 수생한 지 6개월이 지났겠죠 그러면 그도 어떻게 됐을까요? 죽여야 될 대상 중에 하나죠 그래서 초대교회 문헌에 보면 그는 광야로 보내줬다는 거예요 광야로 광야에서 6개월 된 아이가 그때 거기서 자라야 돼요 거기서 어떻게 자랐을까요? 물론 부모에게서 자라졌지만 광야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쉬운 일일까요? 이런 부분은 정말 신비로운 부분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문헌에 보면 천사가 직접 키웠다는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어렸을 때부터 천사가 어렸을 때부터 그 천사의 도움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바로 어디에서 만남이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와 세례요한이 어머니의 태석에서 만남이라는 심지어는 이런 해석도 있어요 성경에 없는 얘기니까 세례요한이 언제 성령의 충만을 받았을까? 메시아로부터 태중에서 직접 받았을 거라는 거예요 뭐 하여튼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께서 계속 그 가운데 개입해 오신 거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세례요한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자예요 구약의 제사장과 신약의 제사장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새로운 제사장 사약을 우리 가운데 풀어놓는 자였어요 새로운 패러다임을 알려주는 자였어요 광야에서 어렸을 때부터 광야부터 자라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자라면서 새로운 개시와 새로운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그의 마음속에 갖게 되는 거죠 세례요한이 사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도 서른부터 시작했다면 예수님보다 얼마나 앞선 거예요? 6개월 앞서 사약한 거죠 그가 나타나자마자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느니라 이 메시지가 그냥 나오겠냐고요 그리고 이 메시지 앞에 유대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아요 이 얘기는 유대 사회 안에 회개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세례요한의 메시지를 통해서 됐는데 그냥 외쳐지는 소리로만 된 것이 아니라 그는 어렸을 때부터 성령이 충만하며 광야에서 따로 구별되어지고 운돈되어지고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경령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가 지속적으로 훈련된 거죠 그러니까 건 30년 정도를 광야에서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계속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실 때까지 기다리는 어찌 보면 30년간의 훈련이 있었다는 거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툭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깝니다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주님과의 깊이 있는 만남이 있었던 성육신의 신비가 그런 것 아닐까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저희는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말씀이 임하면 주님인데 할렐루야 하니까 말씀이 없어서 말씀을 주변에 사방팔방 다 얘기하고 다녀요 속된 말로 세요 아대 박사님이 기름 부심임할 때 적어도 3년 이상은 말하지 말고 혼자 갖고 있고 그것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인격을 통해 드러날 정도까지 내면화 작업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너무 빨리 일어난다는 거죠 너무 빨리 주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마기만 하면 입이 간지러워서 그냥 그 말씀이 잉태된 순간에 벌써부터 얘기가 되기 시작하면서 내가 보기엔 출생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탄생할 가능성이 없어요 결과를 끝까지 잘 못 가는 경우에요 중간에 너무 많이 세는 경우에요 엘리사벳에게는 무슨 그의 어떤 마음이 있어서 그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지지남지 이야기한 것처럼 그는 의로운 자고 이스라엘의 구석을 바라면서 하나님께 계속 영적인 굶주림 영적인 가급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굶주림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의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의 준비가 되는 거죠 오늘 누가 본 1장 43절 볼까요? 아주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45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마리아가 오는 걸 보면서 그가 뭐라고 얘기해요? 42절에 보면 제일 위에 보세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게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나의 주인이 누구에요? 메시아죠 그 메시아의 어머니가 지금 나에게 온다라고 그 순간에 그의 입술을 고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아까 좀 웃었지만 연세 많으신 아이를 못 갖는다는 분이 아이를 가졌어요 그리고 이제 6개월이나 됐어요 그런데 결혼도 안 한 아가씨가 찾아왔어요 신척이 그런데 벌써 내 태중에 있는 아이가 뛰놀면서 이 태중에 있는 아이가 누구인지를 그가 영적으로 딱 알았어요 누구예요? 메시아요 메시아를 임신했다는 걸 알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 이미 아시겠죠? 이사야 선지화를 통해서 이야기했던 처녀가 잉태하더라는 그것을 이게 어찌 가능하냐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엘리사벳이 성령에 충만하여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태중에 있는 아이는 지금 누구예요? 메시아 그런데 그를 잉태하고 있는 그 여인은 내 주의 어머니가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이로 비교하면 어떻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 주의 어머니라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렇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냐 그가 갖고 있는 사연 중에 하나가 44절이죠 보라, 내 무난한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 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아도다 무난한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무난한 소리가 들렸어요 그냥 뭐라고 했을까요? 샬롬, 샬롬이라고 하니까요 딱딱딱, 샬롬, 엘리사벳 계세요 이런 소리가 들릴 때 내 아이가 내 복 중에서 춤추기 시작했어요 세례 요한이 아이예요 이 장면이 너무 어찌 보면 태중에서 있는 일입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처음 만나는 장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춤추기 시작하면서 뛰노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어디예요? 태중이에요 이것을 실제 성육신의 모델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엘리사벳이 딱 자기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것을 그가 깨달은 거죠 이해가 된 거죠 그래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라고 믿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지만 이 성육신의 사건이 그냥 마리아와 세례 요한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금 이 시즌을 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덮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가 그동안 부어준 엄청난 최고다 아니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산 하나 넘으면 또 새로운 시작이 또 산이 또 하나 나오고 저도 그만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만이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산을 넘고 나오면 그 다음은 뭐가 나올까요? 뭔지 모르지만 나올 것 같죠? 저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이 산이 마지막 산인 줄 알고 막 애써갔는데 그 산을 딱 넘어서 보니까 더 큰 산이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그쪽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1장 37절 시작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이라 아멘 그래 놓고 보자고요 모세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치료급해서 언약의 땅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이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그가 그냥 순정함으로 아멘으로 나섭니다 성경에 나왔던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많은 기적들 여호사바 싸웠던 거 전쟁 나가는데 어떻게 찬양이 먼저 앞에 나가면서 무기도 없이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일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많은 성경의 역사들은 결국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여기서 유명한 내 주의 어머니라는 단어가 테오도코스라고 하는 유명한 내 주의 어머니라는 호칭이 붙었더라고요 그게 마리아를 존칭하면서 이야기하는 내 주의 어머니라고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사건을 통해 일어나요? 갈망함이 있을 때예요 역동적으로 주님, 나는 주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겠다라는 갈망함입니다 자꾸 제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제가 조짐이라는 단어 별로 안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주변에 하도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어 와가지고 부흥에 조짐이 있다는 기도하는 몇몇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제가 30, 40년 전부터 계속 들어봤어요 그런데 여태까지 조짐만 일어나지 실제는 안 일어났어요 맨 조짐이 있대요 부흥에 징조가 있대요 그래서 저도 헉 해가지고 아 그런가 보다 뭔가 일어날나 보다 안 일어나요 그런 모양이 거의 깨지고 사라지고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저희 진행되는 걸 보면서 이게 뭔가 조짐인데 이런 생각이 저한테 들면서 말하기가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제 안에 갖는 갈망은 뭐냐면 저는 조짐만 보기를 원하지 않아요 실제로 봐야 되지 않겠냐고요 그리고 실제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냐고요 언제까지 우리가 조짐만 보다가 징조였어라고 끝나는 것으로 끝나겠냐고요 하나님 지금 이런 일들을 계속 우리에게 진행해 나가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이 시즌에 일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일 그것을 우리 가운데 이루고자 하는 그 갈망이 있다는 거죠 뭔가 또 새로운 것을 하고자 하는 새로움이라는 것 자체가 나에게 우상이 돼서 또 새로운 것 또 새로운 걸 쫓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 마지막 갈망이요 그것을 이루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 엘리사벳도 마리아도 그 갈망이 주님의 말씀하심을 내 안에 이루십시오라고 기도하게 됐던 거죠 그의 순종이 하나님의 성육신의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낸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는 마리아가 그 즉석에서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마리아의 노래 아주 유명한 마리아의 노래입니다 46절 47절만 봅시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 찬양 중에는 이게 뭐가 있는지 혹시 아세요? 내 영혼 주 찬양하며 옛날 곡인데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 능하시니가 큰일 행하시니 그 이름 기뻐해 모르시나요? 내 영혼 주 찬양하며 내 영혼 주 찬양하며 이게 예수님 찬양 그 다음에 나왔던 그 정도 오래된 곡인데 그런데 이 마리아의 찬양은요 사실은 마리아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한나의 찬양의 내용을 인용해서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나가 사무엘을 낳으면서 사무엘을 낳게 되는 그 배경에서 나왔던 찬양 사무엘상 2장 1절입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불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미니이다 아멘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여러분 자기가 사무엘을 낳은 것으로 주님의 구원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큰 경륜을 한나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마지막 사사요 또 하나님의 왕정국가로 나아가게 되는 첫 번째 선지자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그 사무엘을 낳게 되어지는 한나의 기도요 똑같은 패턴이 지금 세례요한을 통해서 마지막 구약의 제사장 가문에 이제 신약의 새로운 제사장적 사역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리고 이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게 되어지는 그 실제 역사를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만 경륜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오늘날 지금 이 시점에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거 하나님의 경륜이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까요? 이것을 마음에 받을 수 있는 자를 찾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에게 주님 이게 과학을 뛰어넘고 우리의 내 경험과 내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라 할 줄에도 주님이 원하시면 이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역동적인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는 48절부터 55절까지 중간에 끝난 데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여정의 희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흐르는 만세에 나를 보기 있다 일컬으리로다 그 중 이스라엘을 도우사 국률의 영이시고 기억하시네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저희 마리아의 찬양 중에 이해되지 않는 많은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이게 조금 이해가 돼요 그의 여정의 희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아니 마리아가 뭐가 희천해요 우려 마리아가 그런 상황에 처해진 게 희천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이 상황을 희천함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걸 돌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약간 상황과 반대로 가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54절 보니까 그 중 이스라엘을 도우사 극률이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마리아가 이 놀라운 마리아의 찬양을 하면서 지금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이를 낳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무슨 사건이라고요? 아브라함 때부터 언양 맺으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이야기했던 그것이 지금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정말 마리아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 마리아 고만 미워합시다 마리아가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후대 사람들이 이상하게 만들어 놓은 게 많은 거죠 그런데 그의 고백이 놀라운 거예요 이건 내가 그냥 아이를 낳는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은 뭐라고요? 이스라엘을 도운 사건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이 사건이란 거예요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엄청난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이루는데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이 하나님의 성육신의 절기를 통해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겠다는 거죠 마지막 56절에 보면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석 달쯤 있었다 그러면 아, 3개월 있었구나 이렇게 얘기했는데 엘리사벳 입장으로 보면 얼마나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6개월 더하기 3개월이니까 9개월 해산하기 직전에 이제 자기 집을 가게 됐다 하나님이 지금도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 이 일을 이루어 저와 관련된 많은 사건이 있는데 얘기하려니까 조금 그렇고 우리가 지금 마리아의 노래와 같이 내 생에 하나님의 구석을 완성하시는 경륜을 이루시는 내가 끝난다 아니라 나를 통해 이루시고 그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거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본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닙니까? 기가 막힌 할렐루야입니다 제가 이만 우리 닥터 이만이 와서 왜 연락이 안 돼가지고 전 이집트 갔는지 알았더니 스위스에서 강의하다가 그리고 이제 온 거더라고요 또 스위스를 가보자는 거예요 스위스도 가야 되겠네요 연극도 가야 되고 스위스에서 아들 박사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이루어가는 교회가 있대요 저희가 이제 두 번째 개신교 중에 두 번째라고 들었고 제가 그 첫 번째 교회 피닉스에서 한 분을 만났었거든요 그 교회에 사역하는 사역자를 그러면서 교회하는 목사님과 한 분과 같이 만나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또 무슨 조짐이 일어나려고 이러지? 약간 두렵고 떨림이에요 계속 제가 말씀이 이만하셔서 그런데 이만하시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한쪽에 한쪽에 이만하시면 어떡하죠? 어떡하시죠? 여러분 남들에게 임하는 건 보기 좋죠 나에게 임하면 어떻게 되나? 이게 약간 머리가 하얘지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믿음의 경륜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죠 이럴 때 오늘 우리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교회에 계신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주님 나를 써주십시오라고 우리가 내 마음에 갈망을 가지고 일어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기쁨으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 성육신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의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위에 은혜로 임하시기를 주의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